안녕하세요 신지니트 입니다 요즘 모티브 니트 많이 뜨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귀여운 하트 무늬로 떠 봤는데 이 두개는 좀 다르게 떠 봤습니다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284번 이라고 약간 수건 재질 같은 이렇게 뭐 솔립사 어떻게 보면 솔립사 비슷한데 이렇게 수건 재질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트로 처리를 하고 다른 부분은 그냥 1917번 거의 흰색에 가까운 실로 처리를 했는데 요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물을 뿌리고 스팀 다림질을 해서 그 털들이 죽어서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런 실 이에요 이런 이게 면사라서 다루기도 편하고 이것저것 뜨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실로 이제 하트 부분을 처리를 한 거구요 이거는 그냥 일반 울실 예 마찬가지로 여기는 1917번 사용을 했구요 여기는 빨간색 1860번 인가요 제가 꽈배기 니트 뜬 그 실입니다 아무래도 빨간색 하고 흰색이 가장 산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배색을 해봤는데 약간 진한 컬러로 무채색 컬러로 배색을 해도 좀 우아하면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뜨면서 같이 배색을 같이 할 거에요 그래서 얘는 모사용 코바는 6호로 떴고 얘는 7호로 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cm는 모르는데 대략 지금 이 상태에서 쟀을 때 여기가 10.5, 11.5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만약에 몸판에 이거를 3개 배열을 한다고 하면 cm에 따라서 여기로 한 단을 더 뜨던가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뜨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뜨는 거는 좀 확실하게 딱 보이는 게 보시기에 편하니까 제가 면 콘사 그걸로 떠서 보여드릴게요 모사용 코바는 6호로 뜰게요 먼저 우리 그레니스케어 모티브 잖아요 이게 어쨌든 여기 중앙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두 단은 우리 그 그레니스케어 모티브 뜨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단은 원래 우리 뜨던 대로 떠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뜰 줄 아시는 분들은 영상을 건너 가면 됩니다 먼저 사슬 하나를 떠서 여기 링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슬 3개를 뜨고 이게 여기가 이제 4코씩 무늬가 들어가는데 예 보통 이렇게 사슬 3개 뜨고 3코를 더 뜨고 이제 뜨는데 저는 사슬을 5개를 뜰게요 그래서 여기 3개는 돌아와서 마저 뜨겠습니다 첫 사슬코에 한길긴뜨기를 4개를 뜰게요 그리고 사슬 2개, 모서리 부분은 사슬 2개로 처리를 할게요 사슬 2개, 모서리 부분은 사슬 2개로 처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뜰 줄 아시는 분들은 영상을 스킵해서 배색부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4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마지막에는 여기 우리 사슬 3코 뜬 거 거기에 연결을 시킬 거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뜨고 여기에 연결을 시킵니다 뭐 그 사슬 3개 뜨고 사슬 3개 시작부분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떠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뜨는 것처럼 근데 저는 여기에 뜨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그냥 시작을 하고 싶어서 한 거에요 안그러면 이제 빼뜨기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려고 일부러 사슬 3코를 뒤에다가 둔 거에요 처음에 사슬 5코 뜨고 한길 4개, 사슬 2개, 이거를 반복을 해 왔고 끝에 와서는 한길 3개 뜨고 여기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슬 3개를 떠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모서리 부분 똑같이 뜨죠 이렇게 사슬 3개 뜨고 한길 3개 뜨고 사슬 2개 뜨고 모서리 부분은 무조건 한길 4개, 사슬 2개, 한길 4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단은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모서리 한 부분을 처리를 했으면 다음 모서리 부분, 우리 사슬 2개 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한길 4개, 사슬 2개, 한길 4개를 뜹니다 그거를 이제 4군데에 뜨면 돼요 그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4군데를 떠서 돌아왔습니다 각각 사슬 2코 있는 모서리 부분마다 한길 4개, 사슬 2개, 한길 4개를 떠서 돌아온 거에요 그리고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색을 세번째 단은 하트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색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빼뜨기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 사슬 머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세요 마지막은 여기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세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 처리할게요 모서리 부분 처리한다는 거는 우리 모서리 부분 아까 한길 4개, 사슬 2개, 한길 4개 뜬다고 했잖아요 그거 떠 주시면 돼요 두번째 단 까지는 아마 그레니스케어 모티브를 원체 많이 뜨시기 때문에 좀 쉽게 진행이 가능하실 거에요 이 세번째 단 부터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트를 빨간색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 모서리 부분 하나 뜬 다음에 우리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4개를 뜰게요 한길 4개를 바로 뜹니다 사슬 없이 그냥 바로 뜨는 거에요 우리 사슬코는 여기 모서리 부분 여기만 사슬 2코를 뜨고 나머지는 사슬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서리 부분에만 사슬 2코를 떠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 세번째 단 여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서리 부분 뜨고 옆에 한길 4개를 뜨고 이제 색을 바꿀 거에요 네 그랬을 때는 색을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 네번째 코 뜰 때에는 반코만 떠 주세요 우리 이거 가방 뜰 때 많이 썼던 방법이죠 여기서 다른 바꿀 실로 빼 주세요 그러면 색이 깔끔하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뜰 거에요 모서리 부분은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빨간색 실 있잖아요 빨간색 실이 우리 안 떼지만 이동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같이 잡아 주고 뒤에다 놓고 같이 떠 주는 거에요 이렇게 뒤에 같이 잡아서 떠 주세요 그리고 다시 좀 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써 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처리를 했으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우리 굳이 여기서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하트에 이렇게 볼록 나오는 요 부분 있잖아요 곡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이 여기겠죠 하트의 중앙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밑에가 그 하트의 뾰족한 부분 우리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으로 하나를 더 떠 줘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앞에 두고 여기 그 색을 바꿔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흰색은 방 코만 떠 줬어요 그래서 바늘에 두 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빨간색을 빼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뜨실 때 뒤에 흰색을 같이 잡고 떠 주세요 그래야 흰색도 같이 이동이 됩니다 뜨는 거는 무조건 한길 4개에요 이렇게 해서 하트의 밑바닥 뾰족한 부분이 됐고 다시 다시 이제 어쨌든 하트는 대칭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에도 얘를 떠 줘야 되요 흰색으로 다시 돌아와서 빼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뜨다가 보면 또 재미가 있더라구요 다시 여기 뜰 때는 빨간색을 뒤에다가 감추고 같이 모서리 처리를 해줍니다 모서리 처리는 한길 4개 사슬 2개 한길 4개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또 빨간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또 색을 바꿔 줍니다 그리고 뒤에 흰색 잡고 빨간색으로 떠 주세요 여기는 모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구멍에 한길 4개를 바로 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트가 이렇게 되는데 밑에 부분에 세번째 땀 밑에 부분 모서리 좌우를 예 바탕색 흰색으로 떠 준 거예요 그리고 대칭이니까 여기도 이거 떠 줘야겠죠 예 이때 이 흰색 꼭 끌고 가서 같이 떠 주셔야 돼요 여기에 모서리니까 모서리 처리를 해 줄게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 중앙에는 흰색으로 이제 빨간색 하트 부분은 다 떠졌습니다 흰색으로 다시 이렇게 빼주고 여기는 이제 빨간색이 사실 끝났거든요 여기를 다시 잡고 뜰 필요는 없으세요 바로 그냥 편하게 여기에 떠 주시면 돼요 바탕색으로 내 코를 뜨고 이렇게 해서 하트는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하트인지 잘 몰라요 이게 제가 떠보니까 흰색으로 이제 한 두 바퀴 정도를 돌려야 이제 하트가 운전하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떴으면 이제 계속 흰색으로 예 무늬를 유지하면서 뜨면 되거든요 그 방법은 그레니스케어 방법이랑 똑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단계에서 저는 빨간색은 이제 더 뜨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랐구요 여기서 바로 사슬 3코를 뜨고 기둥코를 만들게요 이 사슬 3코 기둥코는 여기에 원래 한길 4개가 떠야 되는데 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뭐 빼뜨기로 이동을 하거나 하면 티가 나서 안 예쁘죠 그래서 여기 4코 중에 제일 왼쪽 코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길 3개 뜨고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우리 모서리 처리하는 거 있죠 그거 해주시면 돼요 한길 4개 뜨고 사슬 2개 뜨고 한길 4개 뜨고 이렇게 4코 뜨고 또 여기에도 4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서리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바퀴 떠서 돌아왔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마지막에 한길 3개 뜨고 여기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한길 긴뜨기 3개를 뜨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지금 왼쪽에 이제 빼뜨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슬 3코 뜨고 한길 3개를 여기다가 그냥 바로 뜨시는 게 나요 아까는 이제 이 사슬 3코가 여기 왼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한길 3개를 떴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길 3개를 바로 여기에 지금 단계에서 찔러서 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뜨는 것보다 이렇게 봐서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뜨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단은 같은 방법으로 떠서 완성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떠서 돌아왔고요 이제 연결을 할 건데 모티브 끝에 깔끔하게 연결하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사슬 3코 뜬 부분 다음 코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머리에 이렇게 찔러서 이 실을 빼주세요 이렇게 그냥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떠온 마지막 코 머리 여기에 찔러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머리를 임의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여기 사슬 3코 뜬 부분 이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실 정리는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트 무늬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멀리서 놔야 확실하게 무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